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업시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회수업시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실현. 민주주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쉽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계명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급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노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비에게 뭘 준 겁니까? 자유를 준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니 고려시대에도 노비의 해방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표정인 게 뭐냐?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인데 이 만적의 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정이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당시에 무신 정권이었는데, 당시에 무신들 중에서 천민 출신의 장군이 최고의 권력자에 등극합니다. 왕은 그냥 호수압이고, 무신들이 왕을 조정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이의민이라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만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패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노비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 하다고? 평등하다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평등하다고 18세기 때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영국의 명예혁명,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국계에서 고대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노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뭡니까? 노비라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시켜면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아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중세 근대사회까지 사람의 생명이 정말 존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시대 사회계약설이나 여러 가지 생명, 존중사산, 자영권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존엄성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게 가장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비였던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본인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신학성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태복음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나는 너희에게 이뤄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거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루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밖에 나가면 똑같은 다른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도저히 뭔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갑질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돈을 밝히고 돈을 우선시하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자 할인하는 말을 좀 더 확대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대해석했으면 뭐하나 하는 건가? 밀어나다 얘기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여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넌 살인자야. 살인자야.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합니까? 왜 하나만 기억합니까? 어? 저 사람들은 낙태를 했어. 그러니까 살인자야. 그 말만 기억하고 본인이 심판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그 말씀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녀 모두 다 잡아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약자만 잡아온 겁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만 잡아와서 이 여자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죽이라고 하면 남자도 쳐죽여야 되고 여자도 쳐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미련하고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심판자가 돼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말로만 다닌다고 하고 성전에 가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털끝 하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뭐냐면 여러분은 모두 다 돌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정말 돌든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돌두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내일 기도하고 나는 성경 보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난 의인이고 의인이고 저기 있는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왜 쟤를 저렇게 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흑백 논리적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동굴 안에 있는 베이컨이라는 철학자의 우상농 같은 동굴 입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돈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돈이 신이 되어 가고 있고 돈이 최고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존줘하고 사람의 존엄을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수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 차별합니까?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잘해주고 가난하고 찌질한 사람이 오면 그냥 가게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자가 말하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사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성경에서 야구 기자는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이게 악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돈 많은 성도가 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없어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악한 우리 마음속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되뇌 위대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면 찌질하게 목해하고 있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위대하고 힘있는 사람이 오면 굉장히 잘하고 돈 없고 찌질한 사람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말은 여기서 앉으라.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거로 판단한 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한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소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너는 낙태했어? 너는 죄인이야. 어? 너는 동생아야? 죄인이야. 본인이 심판자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세리야. 나는 바리세인이고. 그러므로 넌 너무 지저분해. 나는 바리세인니까? 거룩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나이다. 바리세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신환관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노비가 될 수 없고 이 사람도 뭡니까?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이야.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가게에 있는 스텝이나 알바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금이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이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태도는 뭡니까?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그 사건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비가 해방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평등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노비에서 해방. 쉽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광야를 건너가.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고 광야를 건너가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왕국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노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노예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광야로 나오라고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왕국 가난한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살인하자 말라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밑을 팔자 하는 도다. 여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사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는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사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은 계속 뭐합니까? 열등하고 힘없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차별적이고 학대하고 본인이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애곡으로 너희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애통할 것이다. 모처럼 될 것이다. 이집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뭐하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살인하자는 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가 법칙과 원칙에서 돌아갑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질서가 놀라울 정도로 있습니다. 지구에는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우리의 탐욕이 넘쳐 흘러서 부수고 없애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굉장히 막 전쟁도 심하고 사람들이 쉽게 죽고 전쟁터에 나가서 쉽게 젊은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연도 파괴되고 환경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겨울에 한파가 오고 있고 어쩔 땐 봄처럼 따뜻했다가 다시 또 북극처럼 시베리아처럼 차가웠다가 거의 냉동실 같은 그런 기분에 있었다가 이런 날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모든 자연을 보시기에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우리 최악 때문입니다. 우리 최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새 집을 질 때 집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신명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안전을 취해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라. 이 자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노화의 방주에도 누굴 태웠습니까? 사람만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동물들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것에 그것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봐야 될 힘이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죽이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이 생태계의 법칙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늑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늑대를 다 죽이면 행복해지겠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 뭐 초식동물만 살아있으니까 숲속이 황폐해지고 숲속이 황폐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 나무들도 없어지고 초식동물도 죽고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늑대를 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먹이사슬이 살아나면서 다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 하나는 신 만드신 원리 그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출애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노예에서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상대로 만들어진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걸 더 확대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조차 살인한 것이다 라고 확대해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상인데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처럼 행동하고 돈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칸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그 회피를 고통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생명을 던져버리는 즉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생명은 뭡니까?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뭡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난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말씀을 우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겸손하고 하나님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물질적 뿐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게 겸손하게 비워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은 아 왜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현상대로 만들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고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질병에서 하나님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생명체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우님 교회 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